아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론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버로드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저그이 비해 변수도 적은데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throw the drink 알 Skills 프로토티블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던 처럼 류쥬 포장듣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런을 건설해야죠 정우는 오바론을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분류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정읍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콩물 있고, 미네리스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 가까워 robust 왜 이리와? 배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이야를 위하여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관리 잘해야죠 동물 있고 미네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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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에스핀카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곳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계속 집중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히힝더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마다가 귀럭합니다 히트키라도 무지게 좋네요 전 나머지 짓은 전부 그 디파일러의 컨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 쓰면 진짜 아쉽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업그레이드 쪽으로 넘어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곧 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자 이제 타이밍 곧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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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